여러분 안녕하세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매주 화요일 11시 반에 진행되는 AM 리포트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업자리에는 고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이게 뭐죠? 오렌지필이라고 자꾸. 오렌지필 먹었다고 비트코인 계속 올라와서 제가 한번 찾아서 소품으로 한번 쏴 봤는데 귀엽죠? 귀염뽀짝하죠? 고맙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채팅창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100K 간다. 잘 어울리죠? 네. 저희 신입 이현재 아나운서가 아직 얼굴이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 저기 출근에 있거든요. 굉장히 귀엽다고 칭찬해 줬는데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핵앤돌핀님 귀엽다고 고맙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피처머니 촬영 때문에 멀리 갔다 와서 굉장히 피곤해서 밤사이에 일어나질 못했었는데 알람이 이만큼씩 와 있더라고요. 가격 알람을 해놓고 계십니까? 아니 해놓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상승 알람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 출근 시간에 5만 4천이 돌파가 되어 있었고 새벽 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와갖고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용배 애널리스트가 5만 5천 5만 6천 갑자기 경마식 중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올랐어요? 딱히 신규로 들어온 이슈라기보다는 ETF의 유입량이 계속 커지면서 이런 매수 힘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빨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ETF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까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ETF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ETF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보유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5만 5천, 5만 6천 그리고 5만 6천, 6백에서 7백 사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5만 1천 달러 수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5천 달러 10% 가까이 오른 건데 어떤 뉴스들이 좀 들어와 있는지 제가 뉴스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미디어 저희 기사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크립토코리아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저희 로고도 이제 이렇게 크립토코리아에서 아름다운 태극 무늬로 이렇게 모양을 해두었는데 지금 5만 6천 달러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ETF가 국내 증권사발로 승인이 되더라도 증권사들이 비싼 값에 지금 비트코인을 사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확인을 해서 이건 좀 승인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블록미디어의 비트코인 급등 55K 돌파 속보가 나갔는데 속보가 나가자마자 56K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세는 지금 시세 관련된 뉴스들은 지금 아웃데이티드 된 상황이 때문에 보지는 않겠고요. 역시 오늘 아침에 있던 저희 제이지의 크립토 라이브 방송도 54K를 뚫었다. 눈을 뜨니 세상이 달라졌다. 2K가 더 올랐으니까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공급 충격 오나 쌍곡선 궤적 따르는 급등 가능성 반감기와 관련되고 ETF가 매집을 시작한 상황에서의 이제 물량 부족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아이쉐어즈 아이비트가 장중에 거래량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뉴스가 있는데 한번 이건 좀 들여다볼게요. 자 골드뱅크닉기 모자는 뭐냐. 비트코인을 공부한다는 게 오렌지 피를 먹었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렌지 피를 먹인다 그래서 이제 레디핑크 회장도 오렌지 피를 먹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감귤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산 거거든요. 비쌉니다. 이거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장중 거래량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기관 투자에 충분한 규모다. 이런 식의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하루에 거래량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엄청난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모든 ETF 중에 상위 11위고 주식을 포함해서도 상위 25위다. 그만큼 손받김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지금 매수 물량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승 요인에 우상향의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마켓캡의 시세 창을 좀 보더라도 지금 원화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5만 6,700까지 우리가 올라갔었던 걸 확인했었는데 그렇죠. 올라갔다가 이제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저한테 5만 7천을 뚫었다 이렇게 했는데 터치 그러니까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터치하고 내려왔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터치를 하고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조금 시세 차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이 갑자기 또 3천을 상위를 탁 해서 3,100까지 뚫었습니다. 3,200달러까지 뚫은 상황인데 이더리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도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계속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난주에 저희가 AM 리포트를 송승제널리스트와도 하고 그 전주에 역시 고용비 애널리스트랑 했는데 공통된 말씀은 일단 이더리움이 3천선을 돌파했을 때 위에 저항선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향을 이더리움은 훨씬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세상으로 7일 기준으로 10.8%, 24시간 기준으로 4.24% 오르면서 그 말씀을 확실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솔라나도 솔라나는 지금 약간 수익 실현 상황으로 보이고요. 8% 올랐고요. 하루 동안 리플도 0.5%, 1시간 동안 오르면서 0.5달러에 크게 오르지는 못했네요. 계속 그 자리에 멈춰있어요. 잠시 뒤에 비트코인 보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ETF 관련된 순 매수량 그리고 블랙락이 만든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아이비트의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하루 동안 돌파했다. 이런 걸 봤을 때의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발행량이 아무리 해도 2,100만 개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벌써 ETF 기관 물량이 지금 보시면 4.3%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할 만한 기관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물량 중에는 ETF가 이미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컨트리들 각국 정부에서 2.39%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또 매집을 했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를 다 합쳐도 1.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ETF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쭉 보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1%가 넘지 않네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 보면 미국 정부가 0.9%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ETF에는 그레이 스케일이 역시 2% 정도 갖고 있고 바로 벌써 아이비트가 0.62% 정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 스케일이 빠지고 블랙락의 아이비트가 얼마나 더 사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업체력 뒤체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5만6천을 돌파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채팅 좀 볼게. 증시 아나는 전고점 중계방송이다. 눈뜬고래님 반갑습니다. 플롱님 불장에 웃는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키보드 워리언니 MC 감귤이다. 고맙습니다. 관심 전 참 좋아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끝머리에서 갈고리 모양으로 탁 올라갔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간 것 자체는 기쁜데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습니다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반감기 전에 온다는 그놈의 조정이 올 수 있는 모양인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갑자기 전환해서 보기에는 지금 상승 추세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하락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박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5만2천 달러는 저항이지만 이거는 산이 아니고 좀 언덕 같은 저항이고 이거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만 달러까지는 좀 단기간에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는 행보가 길었어요. 제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네. 한 이틀 반 정도 행보한 것 같은데. 아니죠. 5만2천 달러에서 2월 15일부터 어제까지니까 한 2주 가까이. 아 그래요? 네. 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군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행보를 해줬고 이제는 좀 6만 달러까지는 가는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간기 전 조정에 대해서 이게 급격한 조정이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적으로. 근데 어쨌든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조정은 또 불가피하다. 네.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치고 올라가더라도 한번 조정은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2023년도 시작부터 보면은 가격 조정이 크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제 조정이 오면서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가격적으로 큰 조정은 없었단 말이에요. 조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엄청난 폭의 조정 이런 것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기간적으로 좀 길게 횡보하면서 빼는 조정이 나올지 그거는 사실 아직 모르지만 뭐 한 6만 달러 선에서는 저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5만 2천 선이 나지막한 언덕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걸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위로는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6만 선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일단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거를 무난하게 약간의 횡보장 이후에 딱 탑승을 하면서 현재 급등에 가까운 모양새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 숫자는 6만 선까지는 넋근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근데 이제 6만 달러 전에 저항선 하나를 좀 더 하나만 더 체크를 했거든요. 5만 8천 달러 정도부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6만 달러가 새로운 산이라고 봤었는데 이더리움이 빠르게 올라줬거든요. 근데 이더리움도 저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좀 참고하는 지표로 쓰기도 하는데 이더리움이 제가 이제 전부터 말씀드렸던 3,400달러 근처에 와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저항선을 언제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비트코인도 5만 8천 달러가 될지 6만 달러가 될지 그 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이 시차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는 것이 이더리움이 저항선을 터치했을 때 이더리움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에서 비트코인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더리움이 저항선을 터치할 때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갈지 아니면 5만 8천 달러 수준에서 멈출지 그거는 아직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6만을 향해서 가는 와중에 5만 8천 선이라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더리움의 움직임과 관련된 저항선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시차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선이고 만약에 5만 8천 선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1달은 없군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5만 6천 2백이고 조금 전에 11시쯤에 오전 11시쯤에 5만 6천 7백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5만 7천을 돌파 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마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항선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만 8천 선에서 횡보를 하고 어찌 됐든 간에 5만 8천을 돌파하고 나면은 6만을 갈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한번 천정이 도래를 할 것이다. 네. 아마 지금 상승 추세를 강하게 탔기 때문에 빠르게 오를 거거든요. 빠르게 오르는데 5만 8천 달러에서 이상하게 막 안 오르고 비빈다 하면은 그 수준부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영역 정도로만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대응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 8천 선에서 좀 빠르거나 가볍게 올라타지 못하고 비비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는 구간으로 현재부터 5만 8천 선 이제 바로 목전에서 좀 주의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오전에 5만 천 선 중반에서 횡보하던 시세가 현재 5만 6천 중반까지 온 상황.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매수세로 왔는지 한 번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PD님 혹시 스캔을 이번 스캔 모니터에 좀 띄워주세요. 일단은 이런 지금 노란색의 상승 채널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 채널의 저항선이 5만 5천 달러였는데 여기를 뚫고 나서 가격이 정체되었었잖아요. 이게 1시간 부근이거든요. 정체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탄력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꺾여버리면 좀 또 힘을 좀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탄력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저항선에 근접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비트코인은 좀 이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할 때 알트코인이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6만 선 근처에 가더라도 얘가 비트코인이 약간 약간의 조정 그러니까 뭐랄까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장을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는 알트코인을 봐야 되는 구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저항선에 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은 다 파셔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6만 구간에서 6만 구간에서 약간 조정의 기운이 느껴질 때는 나의 비중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 비트코인이 정체할 때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한 50% 갖고 계시고 30% 현금 20% 뭐 이렇게 갖고 계시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줄이시고 내려왔을 때는 알트코인을 좀 더 비중을 추가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알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올 때가 있어요. 좀 상승폭이 너무 과도하게 크다. 이럴 때는 현금을 좀 마련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선에 오더라도 확 빠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왔을 때 좀 크게 단기간에 빠지더라도 5만 5천 선 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선의 기준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선 5만 8천을 뛰어넘어서 6만 선을 가더라도 여기서 일종의 조정 장세를 볼 수 있을 때 여기서는 알트코인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4만 9천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테니 그래서 5만 5천에서 5만 6천 정도에 갔을 때부터 이제 알트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셔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 이상 올랐고요. 이더리움이 4.6% 올랐는데 지금 알트가 솔라나가 조금 오른 거 그리고 리플이 3.5% 올랐고 카르다노가 7.6% 오른 거 아발란체가 7% 이거 치고는 비트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알트가 비트의 오름세의 기운을 잘 타지 못했다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게 시장 자금이 비트에만 쏠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간이잖아요. 유동성은 이전에 저희가 봤던 상승장보다는 현저히 좀 적게 느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동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좀 올리는 그런 식의 시장이 올 것 같다. 쌍거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오른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순환매 장세를 좀 누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의 장세가 세게 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5만 8천에서 6만 선으로 가고 6만 선에서 크게 지지를 못 받거나 전용장세가 왔을 때 다음 타깃으로 알트들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니 이 장세에서는 5만 5천부터 6만 사이에는 알트를 좀 보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좀 분리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코인에 알트를 투자할지는 잠시 뒤에 조금 확인을 해보고요. 언노우님이 비트코인 4.5개를 모으셨다고 5개까지 모으고 싶다. 부자시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음님이 와 시드 크시다. 저는 뒤늦게 사서 2개밖에 없다. 이분도 부자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왜 다 부자야. 나 빼고 세상에 다 부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의 반개 반의 반의 반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는 사람도 분명히 오늘 아마 이렇게 5만 7천 이렇게 찍으면 또 KBS 아웃시누스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키워드가 또 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인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신규로 들여가기에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현금 갖고 지금 수익을 못 낼 장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이 좀 올리려는 모습을 저는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알트코인 종목 찾아서 거래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가 좀 되신 분이라면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 없어 신규로 뛰어들자니 그건 좀 부담스러운 장이고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고 수익률적으로도 많이 퍼센티지는 어려우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알트 상승장을 좀 노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 물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알트를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두 번 세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슬슬 넘어가 보자면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해설을 해드리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3천선을 돌파하고 3200달러선 위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